아저씨, 댁에 가서 주무시죠? 젊은 사람은 맨날 이렇게 빌빌대, 어? 이래갖고 집에 가서 남편 구신이나 제대로 하겠어? 아니, 자네 지금 사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나?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약 먹을 시간이 다 돼서요. 아휴, 그 나이에 약힘으로 사나? 어? 평소에 운동 좀 해라, 운동 좀! 에휴. 유세원 씨. 아, 예. 아, 자꾸 소변기를 깨놓으면 어떻게 해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일부러 조심한다고 멀리서 봤는데. 한두 번도 아니고.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? 죄송합니다. 제가 변상하겠습니다. 일단 수리하고 청구할 테니까 앞으로 조심 좀 해주세요. 제발 좀! 네. 어땠어? 어땠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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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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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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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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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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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감사합니다.